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가셔서 정립금을 계산합니다. FN 정립금을 작성하여 E3부터 E15 영역에다가 정립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낮다 라고 하시면요. 이제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의 화면에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표시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일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구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구요. 개발도구를 체크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개발도구를 표시해 놓으시구요. 그리고 나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시구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적립금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받는 값은요. 문제에서 매출액을 입력받구요. 그 다음 정립률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정립금은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 도하기 추가 정립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FN 적립금은 한영키 눌러서 FN 적립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쓴다면 매출액 입력받아서 곱하기 정립률 더하기 추가 정립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추가 정립률에 대해서는 바로 위쪽에 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립률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만약에요 매출액이 입력받았는데 그 값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만원 입력하시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 정립률을 2%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립률은 0.02라고 입력하시면 2%로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네 추가 정립률 그렇다면 그냥 엔드잎으로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재에서는 추가 정립률을 2% 구문 안에다 넣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재에서 나와 있는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는데 여기 추가 정립률 대신에 0.02라고 넣으시구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else라는 구문을 이용해서요. 컨트롤 C가 아니라 잘라내도 되는데 컨트롤 X 그 다음 if 구문 안에다가 컨트롤 V에서 추가 정립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구요. 그래서 if 구문에 따로 추가 정립률을 작성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작성하는 문 안에다가 이품 안에다가 이렇게 계산식을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정립률이 있는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만든 게 지금 다 결과가 있어요. 오른쪽 결과 사용자 정의 결과 시트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구요. 잘 찾으셔야 되겠네요. FN 정립금 선택하고 확인 우리가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과 정립률을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C3과 D3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왔다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한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는데요. Publ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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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 배송비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판매 금액과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Public Function에 오타가 있을 때는 End Function이 표시가 안 되세요. 오타가 있다면 Public Function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요. FN 배송비는 판매 금액과 등급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주고요. 배송비는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If 구문을 사용하네요. 만약에 판매 금액이 크거나 같다 10만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이거나 이거나네요. OR 함수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나 또는 이거나 등급이 정회원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정회원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N 이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음 등급 정회원이면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N 배송비는 네. 1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그럼 다시 한 번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SIF 판매 금액이 두 번째가 5만원 이상이네. 5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5만원이거나 월 등급이 정회원이면 5만원 이상이네. 5만원 이상이네. 아 주내운인가요? 제가 문제를 잘 못 읽었습니다. 주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해운이면 등급이 준해운이면 3천 그 외에는 4천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복사해서 쓸게요. FN 배송비는 3천이라고 하겠습니다. 3천 그 외에 대해서는 else FN 배송비는 4천이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함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1천 그렇지 않으면 3천 4천 입력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배송비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배송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판매 금액과 등급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매직 Alt F11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Publi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Public Function FN 가입 상태 라고 하고요. 입력받는 데이터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입후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도 입후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후 만약에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다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S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우선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이라고 결과를 표시해요. 그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당연히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데이터들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S 안에서 다시 한번 IF 만약에 만약에 미납 기간이 0이면 된 우리는 우리는 FN FN 가입 상태에 정상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가입 기간이 2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고 0이 아니고 else if 민압 기간이 2를 초과한다. 2보다 크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가입 상태에 대해서 휴먼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휴먼 보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외는 else FN 가입 상태에다가 미납 기간과 몇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미납 계열에다가 연결해서 몇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 위에서 시작한 IF에 대한 구문을 닫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AND IF 위에 IF 있으니까 AND IF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IF 안에서도 새롭게 IF AND IF로 구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R3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서 가입 상태 선택하고 확인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개월 개월 미납만 좀 표시가 되네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떤 걸 빠뜨렸나 봐요. 아 미납 기간인데 미납 계열이라고 잘못 썼나 보네요.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했다가 확인 한 번만 누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 금액을 작성하여 E19부터 E31 영역에다가 할인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기타 그 다음에 반영 점수 입력받는 값은 반영 점수라고 하실 거고요. 네 사용 네 어 네 할인 금액을 작성하여 표사의 할인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죠. FN 할인 금액은 지금 위에랑 아래랑 바뀌었네요. 할인 금액 기타가 아니라 할인 금액인데 두 개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FN 할인 금액이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관계 금액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비교하시는데요.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음 할인 금액이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그리고 AND 관계가 본인 처자인 경우는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ND 안에 좀 조건이 많이 들어가네요. 본인 AND OR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은 좀 가로로 문 끌게요. 얘 먼저 할 수 있도록 관계가 본인 또는 컨트롤 C 본인 컨트롤 V에서요. 대신에 처로 바꿀 거고요. 또는 OR 컨트롤 V 자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일반 의료비이면서 관계가 본인 또는 처 또는 자 인 경우에는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FN 할인 금액은 금액의 곱하기 80% 0.8 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그렇지 않다면 음 사용내용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부와 모인 경우 그럼 좀 복사해 올까요? 위에 거에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내용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에서 관계에서 부하고 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 혹은 모 로 바꿉니다. 있다면 FN 할인 금액은 음 50% 0.5 라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할인 할인 금액 에다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 열고 닫고 if 구문 이니까 and if 구문 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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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그 다음에 else and if 구문을 작성하시고요. 다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29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할인 금액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사용 내역과 그 다음 관계와 금액을 안쪽에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퍼블릭 펑션 FUN CTION 입력받는 값은 FN 기타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입력받는 값은 반영 점수입니다. 반영 점수가 10 이상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 점수가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 보다 크거나 같다 면 반영 점수에 10 간 만큼 반복해서 네모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반복하는 함수에서는 리피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4문을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임의로 1부터 10까지 반복할 수 있는 값을 기억한 A라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2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걸 반복하실 거냐면 FN 기타 에다가는 FN 기타 기존에 있는 갑에다가 연결해서 연결해서 네모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특수문자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반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러면 FN 기타의 하나를 기억해요. 포문 안에서 FN 기타 하나에다 또 하나 두 개가 되고요. FN 기타는 다시 두 개를 기억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포문은 if는 and if 닫는 것처럼 포문은 next를 이용해서 닫습니다. for next a 라는 변수를 닫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if 금은 그렇지 않다면 10보다 크지 않다면 FN 기타 에다가는 그냥 노력 요함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반영점수가 10 이상이면 반영점수 10을 나눈 간만큼 네모를 표시하는데 앞에 FN 기타를 왜 쓰냐면 처음에는 0이었지만 하나를 표시하면 하나 표시한 걸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for next 문을 반복하는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보다 크지 않다면 노력요함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우선은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기타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반영점수를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7.2인 경우는 10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노력요함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고요. FUN CTION 펑션 FNB 고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와 그 다음 수강인원을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실 거고요. 셀렉트 SE 케이스 사용하시는데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가 그러면 수강인원과 나누기 현재 강의수 케이스 이즈 3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0 보다 크거나 같다 면 FN 비고 에다가는 강의수가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케이스 C ASE 케이스 이즈 15 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FN 비고 에다가 공백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해서는 케이스 S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에다가 강의축소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S 작성하셨고요. 이제는 셀렉트 케이스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이 다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맞게 표시가 되나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 표시할 내용이 FN 비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강의수 수강인원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비고란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 정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값이 구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